저희가 잠깐 쉬는 타이밍을 이용해 저희가 늘 하던 바다공 명단에서의 제비 뽑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은 눈빨인데 이게 튜브 형태다 보니까 바르기도 쉽고 양 조절도 쉽더라고. 되게 밤에... 왜 이렇게 땀나세요? 홈쇼핑같이? 밤에 이거 듬뿍 바르고 가면은 각질 제거에 진짜 좋아요. 촉촉한 입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 사온거예요. 김솔비님. 오늘 오실 유일한 여성분. 전달.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 곡은 이제 없어요. 우리 막둥이가 준비한 신 솔로곡. 신곡? 신 솔로곡. 신 솔로곡. 소개해주세요. 어? 이렇게 넘기고 가는 건가요? 제가 준비하셨던 거거든요. 전소미의 엑소 엑소 준비해봤는데요. 제가 전소미님이랑 동갑이지만 같은 사람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몰랐어요? 동갑입니다. 저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틀려도 귀여운 게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도 언제가 했어요. 따라댕이네.